이번 주 마켓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2009년 3월 9일 시작한 불마켓의 10주년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은 4배가 올랐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하면 5배가 됩니다 재투자의 힘은 확실하죠 이는 역사상 가장 길고 강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상승을 얼마나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입니다 상승장의 시면 속으로 뛰어 들려는 것을 참으라고 말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었죠 좀만 기다려 초정이 올 거야 라고 말이죠 일부는 이번 상승을 연준이 만들어낸 카드로 쌓아 올린 집에 비유합니다 또는 기업들의 계속된 자사주 매입으로 생긴 신기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년간의 강세장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 교훈인지 되돌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3월 6일로 돌아가 보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2월 고용보고서가 나온 날이기도 했죠 그때 미국 경제는 65만 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더 나빴는데요 1월 수치는 65만 5천 개의 일자리 감소로 수정되었고 12월은 68만 천 건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건 60년 만에 최악의 한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업률은 8.1% 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사방의 나쁜 소식 뿐이었죠 다우지수는 그 당시 뉴스는 끔찍했고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두려움과 집중력을 조절해야만 했죠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한 게 전문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3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 제목은 오바마의 급진주의가 다우를 죽이고 있다 였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전 의장이었고 닥터듬 루비니는 시장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당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죠 변동성 지수인 빅시는 50이었고 테드 스프레드는 1% 였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s&p500은 676.53으로 마감했고 21세기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었죠 그 소음 아래 그 당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회는 마크 투 마켓 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시장이 돌아서게 만든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크 투 마켓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월가나 해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몇 번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크 투 마켓은 시가가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관하여 현 시장에서 사용되는 가격을 적용해서 평가 손익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배울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한 달 만에 S&P 500 지수가 25%나 올랐습니다 지수는 1년 안에 70%가 상승했었죠 1년 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시장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돌아와서 보죠 주식과 채권 사이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식과 채권 시장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는데요 작년 말 주식 시장이 엉망이 되었을 때 S&P 500은 3개월 만에 20%가량 하락했었죠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 채권 가격은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건 완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10년 채권 수익률은 11월 8일 3.24%에서 1월 3일 2.56%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그 이후 주식 시장은 많은 회복을 했지만 채권 수익률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10년 수익률은 2.69%였죠 주식이 내려가면 채권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채권 시장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?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채권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새로 정한 인내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면 장기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타당합니다 패드의 신속한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2년 수익률은 몇 주 동안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수익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시장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깨지기 쉬운 관계입니다 채권 시장이 조용한 기간을 보낸 이후 급격한 변동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PE 레이셔가 점점 커지는 지점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어닝은 꽤 평평합니다 실적 배수가 높아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 실적 성장이 힘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우리는 이미 1분기 실적 추정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장기 금리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식시장이 경제에 대해 더 신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낮은 성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와 함께 끌려 내려가면서 글로벌 경제가 결국 미국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의 우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드라기의 발언 때문인데요 지정학적 요소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보호주의 정책 신흥시장의 취약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한 원인이라고 말했죠 글로벌 성장 우려를 다시 확인시켜 준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재미가 없을 듯 하네요 다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켓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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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